안 된다고요? 저 앞이요! 어디 앞이요? 저기 저 건물 저 건물이요? 저 건물 저 건물 저 건물 저 건물 나 이거 봤는데 좋겠다 그거 있었잖아요 이 호건 선수 왜 잘생겼나요? 아 진짜요? 그건 못 봤는데 팬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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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기억나는 팬분이 있다면 뭐 있지? 그 이유가 뭔지 알고 싶어요 어? 제일 기억나는 팬? 그 제일 기억나는 팬 알아요? 누구? 예진? 뭐 왜요? 왜 기억나요? 그냥 첫 경기부터 계속 왔어요 건물 건물들 여기에요? 여기에요 여기 여기서 해야지 조심히 가세요 안녕 인사해주세요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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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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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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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